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해피니스 리더 초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해피니스 문의기 메이커 레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해피니스 러블리사랑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가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한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오늘 여기서 이렇게 청량리역 광장에서 이렇게 무대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다음에도 저희 해피니스 많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 마지막 곡으로 따르릉을 보여드릴 건데요. 오늘 우리 레아 씨가 잠깐 두 달 동안 활동을 쉬기로 했어요. 그래서 레아 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제가 안 좋은 일은 아니고 좋은 일이에요. 두 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가서 해피니스 활동은 잠깐 쉬게 됐는데 그동안 제가 계속 SNS에 업데이트를 많이 해드리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요. 두 달 뒤에 다시 해피니스 완전체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이제 마지막 곡 따르릉 보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